자 태연이 4번 4번에 1번 해볼게요 아 화면을 안 켰구나 아 소리 저희 학교도 이번에 전자칩판 생겼던데 다 전자칩판 같던데 플립이 제일 비쌀걸? 플립이 안 돼요 되긴 했는데 플립이 뭐예요? 플립이 뭐예요? 이거 플립2 전자칩판 이름 제가 마지막이군요 빨리 좀 불러줄래요? 아니 맨 마지막 페이지 바로 앞장이잖아 루켓루켓더 어 퓨처 드라인 드라운 바이힘 맞습니다 현승이 2번 음 음 얘 분사구문이에요 전자칩판 아 이게 아닌데, 이게 붙어있는 거잖아요. 아, 아닌데. In this town, I don't know him. 그래도 ING로 시작하는 거 좋았어요. 현생이 1번에 1번! 빨리 해, 나 화장실 갈 거야. 니네 시험 출 때. 서은이 2번, 민준이 3번, 틀렸죠? 테이블 위에 놓여진, 플레이스가 놓다,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. 그러니까 놓여진, 테이블 위에 놓여진 화분이 있다라는 거죠. 5번에 첫 번째 B, 민준이 한번 해보자. 어, being sick. 맞습니다. 뭐예요? 아파서. As I was sick이잖아요. 빼고 빼고 being sick이니까요. 의자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는데. I was sick. 그 다음에 두 번째 B, 태아님. No. 틀렸죠? Not wearing. 아 맞다 나시. 아 맞다 나시. 아 시커멀당. 세번째꺼는 뭐야? 세번째꺼 뭐냐고 인류인거 아 얘는 맞아요 현승이 쉬운거 볼 수 있었는데 아이고 잘 안 이번에 1번 현승이 센터링도 맞습니다 어 저 위에 올려놔 이따 확인할게 수고야 2번 사은이 틀렸어요 not being interested잖아요 being이 없잖아 생각때문이 생각났는데요 not 뒤에올때는 살려주는게 더 좋아요 인테레스틱은 바꾸는게 아니야 사은아 여기 동사가 워드잖아 아 그렇지 6번에 1번 사은이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거야 아 그렇네요 없어지고 없어지고 having an exam having an exam on Friday 2번 민진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쓸거라는거죠 동시동작이구요 동시동작도 as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라디오 듣는 동안 wild 같은거 써도 되는거지 그 다음에 3번 태연이 free 틀렸죠 being free being free being을 너무 당당하게 해서 왜 비동사를 안 보고 비동사 다음걸 보는지 모르겠네 태연이 3번 어법상 틀린 부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형용사만 잘 남겨두지 않아요 being이랑 같이 나오는게 좋아 근데 being 다음에도 ing가 또 나오잖아 그럴 때는 being 빼도 돼 알겠지 근데 형용사만 남을 때는 살려주는게 더 좋아요 그럼 또 태연이가 세번째 문제인데 틀리면 또 시험이잖아 한거 뭐예요? 한거 뭐예요? 이거 맞냐면 육식 문제야 맞죠? 네 맞아요 와 육식 문제 많은데 제발 수고한 다음에 수고한테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빨리 해주세요 5초 드릴게요 그 B를 B인거 맞아요 하나가 좀 찾기 힘들어서 요거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리빙이 아니고 레프트죠 키친테이블에 남겨진 모든 음식인거예요 음식이 지가 남길 수는 없잖아 음식이 남겨지는거죠 수고하셨고 시험치겠습니다 리빙은 레프트요 아